개그맨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혜가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슈돌 예고편에서는 박수홍씨와 김다혜씨의 일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10월 출산을 앞둔 부부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다혜씨의 산부인과 방문에서 박수홍씨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박수홍씨는 자신을 전복이 아빠라고 소개하며 임신 28주차에 접어든 딸 전복이의 초음파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그는 딸의 태명에 대해 꿈속에서 손이 나와 앞에 있던 전복을 잡는 장면을 보고 전복이라는 태명을 찍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박수홍씨는 횡령 혐의를 갖는 친형과 법적 분쟁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딸을 가지게 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김다혜씨의 산부인과 방문에서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는 김다혜씨에게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와 거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씨는 큰 걱정에 휩싸였고 김다혜씨 역시 임신 후 살이 찌면서 다이어트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슈돌 예고편에서 공개된 김다혜씨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홍씨는 벌써부터 유모차를 끌며 딸바보의 모습을 보였고 200만원짜리 유모차를 선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의 반려며 다홍이도 함께 유모차 아래칸에 타고 있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수홍씨는 딸이 생기고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슈돌에 캐스팅되었고 여기서 출산 전부부의 모습과 딸의 출산 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딸이 효녀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고정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만삭의 몸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김다혜씨를 위해 양말을 신기거나 밥을 먹여주는 등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최근 시험관 시술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노력을 인내한 끝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박수홍씨와 김다혜씨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 천사의 소식이 없어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는데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나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홍씨는 본인의 탓이라고 자책했지만 남성 요인으로 인해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은 건강한 정자 10개만 있어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며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주사를 직접 배에 놓으며 버텼습니다. 시험관 시술 준비 과정은 아파서 가끔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이렇게 집에서 배에 직접 주사를 놓아야 했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배란 주사를 맞고 난자가 잘 자랐는지 병원에 확인하러 갑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난자를 채취하는데 채취된 개수만큼 바늘을 찌르는 거라 많이 나올수록 통증도 심하다고 합니다. 김다혜씨는 난자 20개를 채취했는데 그 중 18개가 수정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다혜씨는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르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난자 채취 영상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생리통심할 때의 10배 정도라고 하니 정말 힘든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 후에는 이혼 음료를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해서 아프고 서글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죠. 박수홍씨는 본인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박수홍씨는 가족 소송 사건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나 둘 하차하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사랑꾼에서도 자주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안 보였고 김다혜씨와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수홍씨가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라고 고백하며 무정자증 1%의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그 말에 팬들은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인터넷 기사에서 박수홍 김다혜, 결혼 3년 만에 임신이라는 문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박수홍씨가 평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김다혜씨는 결혼 3년 만에 임신의 성공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시험관 시술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죠. 그녀는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게 한 번에 찾아와 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 천사예요. 이미 효도 다 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김다혜씨는 박수홍씨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매일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더 긴장하고 아기가 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더 이상 아픈 과거로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할 아이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함께할 내가 있으며 불행 속에서도 옆을 지킨 지인들과 응원하는 수많은 수다홍님들이 계신다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힘들었던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 씨는 2021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에 12월에 결혼식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김다혜 씨와의 첫 만남은 박수홍 씨가 27살 김다혜 씨가 23살 때였는데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난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는 후배의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참석한 김다혜 씨를 만났고 힘든 시기에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아 청혼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수홍 씨의 아내는 평강공주로 불리며 가족에게 이용만 당하던 박수홍 씨 옆에 든든한 참모가 등장한 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박수홍 씨의 아내는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나며 공대 여신으로 불리던 미모의 송실대 출신 아나운서 준비생이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데뷔 후 30년 넘게 성실한 연예인으로서 활동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그의 비참한 가족 내 현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입양하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차별을 받으며 자랐던 박수홍 씨의 부모는 왜 그를 그렇게 차별했을까요? 박수홍 씨의 부모는 연예인을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인식하여 그의 직업 때문에 더 차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억울함과 속상함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보이며 방송을 했던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라 좋고 셋째는 막내라 귀여워했을지 모르지만 둘째인 박수홍 씨는 부모님에게 정말로 미운 새끼였던 것 같습니다. 두부를 사오는데 오래 걸렸다며 두부를 아들 얼굴에 던졌던 박수홍 씨의 어머니 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말한 후에도 주당으로 알려진 모습 그리고 박수홍 씨가 다리를 다치고도 부모보다 이모들에게 연락하던 모습 등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흉기가 없어서 때리기만 했다는 박수홍 씨의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미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벌어놓은 돈은 좋은지 결혼을 극구 반대하던 모습 교회에 다니며 아들의 술 담배는 부끄러워하면서 사주를 보며 결혼을 말렸던 모습 등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홍 씨의 부모에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박수홍 씨는 미운 우리 새끼 출연자 중에서도 제목에 딱 맞는 캐스팅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미우면서도 내 새끼라고 했지만 박수홍 씨의 어머니는 저 애가 왜 저럴까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연예인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에 박수홍 씨는 개그맨으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반대를 겪었을 것입니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광대에 가까워 부모님이 좋아할 리 없었겠죠. 이제는 박수홍 가족이 아닌 박수홍 친형 가족으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묵 속에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박수홍 씨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박수홍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의 부모까지도 박수홍이 아닌 형의 편에 섰다는 점도 참 씁쓸합니다.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시작한 박수홍 씨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친족이라도 이 정도라면 가족의 연을 끊고 결혼한 아내와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 부부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탈하게 잘 지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혜 씨 박수홍은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봤다. 여러 가지 일을 해봤다. 미디어 쪽이 재미있어 보여서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했다라며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다고 회상했다. 박수홍은 김다혜가 아나운서 시험 최종 단계까지 갔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다혜의 아나운서 학원 원장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JTBC라든지 SBS도 진짜 높이가 썼다. 얘는 조만간 된다. 데뷔하겠다 기대했었다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모든 걸 포기했었다며 그때 다혜 씨가 일해야 하는데 아깝다고 하지 않았냐. 너무 미안했다. 나 때문에 자기 앞길이 막혔으니까 라고 전했다. 김다혜는 아니다. 더 잘 되더려고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박수홍과 23살 나이 차이가 나는 아내 김다혜의 현재 직업은 법부법인 존재의 피해자인 권팀 팀장이다. 그의 학력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으로 알려져 있다. 박수홍 모친이 재판 중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돈 함부로 못 쓴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수홍 큰형 부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8차 공판이 10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회 11부 심리로 열렸다. 큰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피고인석에 앉았고 박수홍 부친 박모씨와 모친지 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아 가족의 제외는 불발됐다. 박수홍 부친은 큰형 측에 서 있는 가운데 모친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됐던 바. 박수홍 모친은 과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면서 대중 앞에 얼굴을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사건이 터진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박수홍 모친은 너무 힘들었다. 집에서 머리를 다 밀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꼭 박수홍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박수홍 모친. 박수홍이 벌어온 돈은 부친이 관리했다고 말한 모친은 수홍이가 벌어온 돈 안 썼다. 수홍이가 벌어오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생활비는 박수홍 카드로 사용했다는 박수홍 모친은 엄마 고생했으니 이 카드로 써라고 했다. 그러나 자식 돈 그렇게 함부로 못 쓴다며 눈물을 흘렸다. 미운 우리 새끼 출연할 때도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는 미운 우리 새끼 나갈 때는 나도 출연료를 꽤 많이 받았다면서 박수홍에게 나도 이제 미웃에 나가니까 옷 좀 사입겠다 했다. 그러니까 엄마 실컷 쓰세요 하더라. 백화점에 큰형도 데려가고 막내도 데려갔다. 이럴 때 사놔야겠다 싶었다. 그렇게 쓴 거다. 그런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말했다.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본인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많이 주더라면서 나와 남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모아놨다. 나는 자식들에게 10원 한 장 손 안 벌린다. 박수홍의 경우도 카드만 쓴 것이지 돈 달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홍 부친이 지난해 암수술을 받으며 지출한 비용도 출연료 모아둔 통장으로 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큰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